요즘 날씨 너무 좋지 뭐 아들이랑 얘기해요 막았잖아 이걸 프로 해야지 오늘도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요? 아 네 뭐야 무슨 꽃이잖아 은영이 이쁜이 뭐야 애칭이야? 은영이 은영이? 은영이 가능한 왜? 이름 불러야 되네 저랑 이름이 같네요 은영이 순해 보였다? 좀 귀여워 보였어요 귀여우세요 너무 다정다감하고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신데요 이 사람이면 내가 그림 그렸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사람 걸어가고 있는데 니 좋아한다 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하하하 하하하 그런데 집사람한테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왜? 모르겠어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때까지 됐는지 어? 뭐죠?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허 배우자분한테는 느끼지 말아야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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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계속 뭔가 숨기시는데요 어 뭐가 비밀이다 진짜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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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를 믿어야 되나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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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거의 뭐 보물찾기 하시는데요 진짜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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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것 같잖아 바로 얘기하고 있으며 진짜로 아 진짜 어허 뭐지? 제 손으로 좀 놓아줬으면 좋겠어 어허 어떻게 살든 사건 하지 말고 어허 뭐길래